한글자막 by 한효정 또 그로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애를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힘을 얻고 또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렇게 우리들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책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흥미진진한 요한계시록의 비밀의 문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하늘의 문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9장을 마쳤습니다 10장부터 들어갑니다 이제 이 10장을 들어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0장과 11장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의미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장은 여러분 10장은 앞에 말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여기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는 사람들을 여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다시 예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는 것은 11장이 되겠죠 그래서 10장과 11장은 아주 중요한 장면의 전환 국면의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역사 그 역사력 국면의 전환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무엇을 다시 예언해야 될까 지금까지 우리는 뭘 보았는가는 7나팔, 7개의 나팔을 보면서 6째 나팔까지를 살펴보았어요 지난 시간 6째 나팔은 매우 중요한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들이 정말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은 하나님의 심팔의 나팔이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두 종류의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두 측면 중에 하나는 보금을 거절함으로 말리야마 주님께서 그 보금에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서 이탈되는 현세적 조주라고 볼 수 있죠 버리죠 이것이 또 첫 번째 현세적 심판의 나팔이라면 또 하나는 이 보금을 거절한 사람들이 결국은 이 모든 역사를, 모든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역사를 마감하는 순간에 보금을 거절한 그 모든 존재들에 대하여 정말적 심판을 가져다주는 또 다른 심판의 나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두 예비적 심판과 정말적 심판 역사 속에서 보금을 거절한 사람들이 그 당대에 받아야 되는 그 당대에 또 이렇게 누리지 못했던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그 복에서 이탈되는 그런 현세적 의미죠 그 당대의 시대에 걷는 현세적 의미 그런가 하면 남은 심판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로 표사되면서 일곱 나팔이 마지막이니까 종말적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일곱 인을 공부할 때 여섯째 인을 끝나더니 일곱째 인이 열리기 전에 게시록 7장에서 일곱째 인이 열리기 전에 여섯째 인이 뜯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살아남을 자가 누구냐는 답으로 7장을 주면서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이 살아남는 자다 이렇게 보여준 것을 우리는 보듯이 여기 나팔도 역시 여섯 번째 나팔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최종 나팔이 불려지기 직전 일곱째 나팔 그 사이에는 게시록 10장과 11장이 삽입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의미의 전환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앞에 전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10장과 11장은 정말 앞으로 이제 최종 심판이 많은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니까 최종 심판이 일어나는 크고 두려운 일이 일어난다 크고 두려운 사건의 전개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 게시록은 지금 심판의 예비적 의미와 종말적 의미, 현세적 의미와 역사의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한 게시록에는 두 이렇게 큰 선과 악의 싸움의 두 국면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약간 복습을 좀 겸할게요 두 이 싸움의 국면이 있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 게시록 자체가 선악의 싸움이 전개되는 대쟁투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 두 개의 축은 어디서 처음 볼 수 있냐면 바로 요한 게시록 1장 2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 이 게시록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자기가 본 것 이것을 인하여 반모라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사람이 귀한 같습니다 결국은 선악의 대쟁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대적하는 어둠의 편에서 그 증거를 대적하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한쪽 편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 요한 게시록의 시작이 그렇게 하나님의 겸연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요한을 핍박한다 즉 그것을 대적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요한 게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게시록 12장 17절에 보면 마지막 싸움의 국면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용이 분노에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선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가 모래에 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요한 게시록은 큰 싸움의 이야기인데 그 싸움의 핵심 이슈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혹은 예수의 믿음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싸움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우리는 보는 것이 두 국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과 혹은 예수의 믿음 이런 두 국면인 것을 우리는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 게시록은 1장에 요한 게시록의 발신자 즉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모든 우주의 주권자이시며 또 그리고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면서 구속의 주권자시오 그런가 하면 또 우리 모두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이 구속의 주권자이면서 그는 마지막은 결국은 심판의 주권자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분으로 1장에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장을 통해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장과 3장에는 이 땅의 십자가 이후로 펼쳐지는 다양한 교회의 역사 교회는 하나님의 진실된 성도 자체로도 훌륭한 교회고 그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과의 지체가 돼서 함께 모여도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형교회 혹은 유형교회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이런 교회의 주인이 이런 교회를 이렇게 돌보시는 주인이 누구신지 그 교회의 역사가 2장과 3장 그런가 하면 이제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교회의 성도들이나 혹은 이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경험한 모든 상황 속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보자를 보여주시면서 우주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온 우주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창조주이시며 또 어린 양은 모든 구속의 주이시라는 사실을 온 우주간에 이렇게 펼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 노래로 화답하는 새 노래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새 노래를 불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 의하여 마련되신 보금의 역사 생명의 말씀의 역사, 예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를 6장부터 인봉된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봉된 책의 역사는 그것 보금의 역사여, 생명의 말씀의 역사여 또 그 말씀과 보금을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는가 그런 제목들이 내 말을 중심으로 일곱의 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됐죠 그러면서 6장에서는 보금의 마지막에는 여러분 보금에는 심판도 보금이에요 그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억울함을 당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당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마련되면서 그 심판에서 피난 피해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준 것이 요한계시록 6장의 마지막 절에 누가 이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에 설 것이여야 답으로 주신 것이 7장입니다 거기서 예수의 참된 증인들은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이란 사실로 우리들에게 증거됐고요 혹은 사람들이 관심있고 숙하한 14만 4천인 구속받은 사람들의 예표로 주어지는 14만 4천인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금을 거절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현실적으로도 현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도 보금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보금은 예수의 증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를 부활의 증거를 중보의 그 주님의 증거를 믿지 않고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있는 교회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축복에서 이탈됨으로 벌 혹은 저주안에 빠져있는 역사에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나팔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서 8장과 9장에 본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이 이렇게 8장과 9장에서 보여지면서 이제 드디어 10장과 11장에서는 개시의 국면에 새로운 전환을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건 왜 그런가? 개시의 중면의 전환이란 여기 요한개시록 4장에 보면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여주었는데 그 속히 될 일을 보여주시는 처소가 4장 2절에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열린, 임봉된 책이 열리는 사건, 나팔의 요소제 나팔까지의 중심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보였던 도자가 이제는 그 중심축에, 지금까지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 중심축이 이동되는 것을 보아요 왜냐하면 이제 요한개시록 11장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돼요 11장 19절에는 이에 하나님의,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면서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계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보좌를 통해서 우리는 그 우주의 중심인 보좌를 통해서 은의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보좌 안 되시며 어린 양의 그 사랑에 놀라운 이 권면과 그 복음의 역사를 들었다면 이제는 결국은 무엇인가? 여기 언약계가 등장하면서 이제는 보좌가 아니라 성전으로 옮겨지면서 언약계가 나타납니다 언약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회급 25장 21절에 보면 그 언약계라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이 언약계 위에는 속죄소, 즉 죄를 용서해 주는 자리죠 속죄소 혹은 시은자여 속죄소라는 뚜껑을 넣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 친수로 기록한 십계명을 넣어둔 것이 언약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괴속에 언약계가 담겨 있는데 여긴 뭐라고 되어 있는가는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어린 양, 예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주된 공경의 목표였다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언약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대쟁투, 마지막 싸움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는 결정적인 전환점 마련이 11장 19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제 예수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즉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계명은 성품의 사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명이 사단의 공격의 주된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을 이제 11장 이후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 일곱째 나팔은 최종 심판으로 가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그 최종 심판의 역사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최종적 심판의 그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이제 새로운 장면의 전환이 시작되면서 종말력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면서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언약계는 보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언약계는 보였는데 그게 심판과 발견된 것은 번개와 우박과 내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계는 보였는데 뭐가 보이지 않는가 언약계의 중심에 있는 십계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언약계는 보였지만 언약계의 중심인 언약계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 십계명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게시록 12장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 이후에는 하나님의 계명이 어디로 옮겨졌는가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8장 10절에 히브리서 하나님 말씀 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냈어요 8장 10절에 또 주께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다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그 언약이란 무엇이냐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래서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게 백성이 되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결정적인 근거와 단서를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느냐 없냐를 중심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십계명은 돌에 써서 기록된 십계명이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우리의 심령에 비해 기록된 하나님의 법이 더 중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한 것이에요 돌에 써서 우리를 죽게 하는 그런 의문에 쓴 이런 말씀이 십계명이 돌판에 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이 신비에 기록한 그 영광이야 얼마나 크겠느냐 이런 말씀을 바울 선생이 늘 사도 바울이 늘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이후에 그날 이후에 이제는 유대인의 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맡겼지만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을 개인에 굳이 영접한 모든 이들에게 그 법을 맡겨서 하나님의 백성의 새로운 증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네요 무슨 조화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십자가의 예수의 증거를 인멸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복음을 대적했던 사단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유린하려고 했던 사단의 전략은 곧 하나님의 계명은 어디에 있다 사람의 심령 속에 기록됐다 그러니까 이제는 뭘 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목표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씹은 사람 그리고 그 심령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본 것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없애는 것이 사단의 목표가 된 것이었죠 십자가 이후에 그런데 지금까지 여섯째 나팔까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왜? 예수의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래서 가진 일들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유린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유린하려면 또 뭘 해야 돼요? 계명을 유린하려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품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계시록의 두 번째 국면이란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계시록의 첫 번째 국면이 예수님의 증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국면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과학의 싸움이라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딱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장면의 전환을 십장과 십일장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것들을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장과 십일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계시록의 한 편의 또 다른 요약이기도 하면서 새로운 장면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예언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어나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니 힘센 1절이죠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더라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자의 불이 짓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외칠 때의 일곱 우레가 소리를 바라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먼저 우리는 한 천사를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힘센 다른 천사가 이렇게 표사되어 있어요 과연 이 힘센 다른 천사나 천사라고 돼 있으면 이 엔절만이 아니라 메신저 메시지 기별을 가지고 온 분들을 일컬어 말할 때 우리는 천사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그럼 여기 구름을 입고 머리에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은 모습은 이 천사는 도대체 누구냐 이 힘센 천사는 그렇죠? 중요하죠? 이 모습은 성경은 성경에 다 짝이 있으니까 그 짝을 근거로 찾아보면 이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은 누구인가? 먼저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면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성경은 1장에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주냐면 이렇게 설명해 초대사의 것이든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 발은 풀무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고 여기 14절부터 16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발은 뭐 같고 여기 풀무에 연단한 주석 같고 이렇게 묘사되면서 예수님을 설명했는데 이 모습과 이 모습은 다르지 않죠? 다르지 않죠? 그런데 여기 무지개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 무지개가 아무데나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지개는 특별히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 썰려온다 예수겔이라고 하는 성경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사면 광채의 모습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광채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 무지개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그런데 여기 인자같은 요사되어 있던 개시로 1장에 나오는 14절로 16절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과 여기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면 아주 같은 말씀인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흰생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내려오셨지만 이렇게 여기 보좌에 앉아있는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런가 여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나왔던 것을 잠시 뒤에 우리가 보면서 왜 이분이 예수님이어야 되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분을 흰생천사의 모습으로 말씀하셨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인자같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혹은 우리의 구속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개시로 1장을 말씀드릴 때 3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과 3위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4장에는 4장에서 예수님은 보호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개시로 이야기지만 다른 사도 바울서신에 나오는 에베서나 골로대나 히브리서나 전부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에 어디에 앉으셨느니라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테바니 사도 행전에 6장과 7장에 바라봤던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은 하나님의 보호자 곁에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언제 우리 주님께서 언제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역사적인 어떤 순간들을 일으키시는가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여러분 대장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죠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모습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성경 속에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속에는 미가엘 혹은 마이클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미가엘 혹은 마이클이란 이름이 나오는데 이 마이클이 누구냐 마이클이란 말 미가엘이란 말의 이름의 뜻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하는 이 말은 본인이 그렇게 말한 그가 누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란 뜻이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이렇게 얘기한 견줄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을 쓴 그 이름의 뜻이 미가엘입니다 그런데 미가엘은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천사장으로 묘사된다고요 그게 유다서라고 하는 성경 유다서 1장 9절에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면 미가엘이 설명할 때 천사장 미가엘이다 그러면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세단하고 이렇게 변증합니다 그때 나오는 이름이 천사장 미가엘이에요 거기에 천사장 미가엘은 누구냐 알크엔젤입니다 그런데 이 알크엔젤이란 말을 쓰는데 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또 17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께서 어떻게 하시나 천사장의 호령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장의 호령이란 말은 미가엘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판로 친 하늘을 조차 강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무엇처럼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장의 호령 소리로 재림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자 여기 조금 더 진도를 다가 봐야 돼요 이 모습이 얼마나 은혜로운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렇게 천사장의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크엔젤 미가엘이다 이렇게 유다서에 말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역시 알크엔젤 천사장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크엔젤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천사장이다 이렇게 그러면 천사장이라고 할 때 그 장자는 무슨 말이냐 꼭 우리는 대통령이 모든 군인들의 수반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군을 움직이는 최고의 국군 통수권자이긴 하지만 그가 군인일 이유는 없다 민간인의 신분이지만 군인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통수권자면 그가 누구예요? 군대의 장관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천사장이라고 표현할 때는 천사들을 호령하는 누구라는 거예요 대통령 최고의 권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 두 성경만을 가지고 이렇게 보기는 좀 아쉽죠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묘사할 때 뭐라고 묘사라는가 하면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미가일이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 대군미가일은 누구냐 마이클 더 프린스입니다 마이클 더 똑같은 미가일의 더 프린스 여기 프린스라고 써있는 대군은 왕들을 칭하는 것이에요 여기 또 사르나 나기드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여기 사르나 나기드는 최고의 통수권자 혹은 최고의 주권자 혹은 왕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이클 더 프린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또 다른 내용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란말이고 이거의 유대말은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말로는 메시아, 메사야 그런데 여기 다니엘 9장에는 무슨 말 있는가? 다니엘 9장 25절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기름붐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라는 표현이 써지면서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 메시아 더 프린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도 대군, 즉 프린스요 마이클도 더 프린스요 그럼 마이클이 곧 누구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서는 천사장이라는 말로 마이클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마이클이고 그 마이클은 알크앤절, 천사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 기왕에 보면 10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10장 마지막절에, 21절에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길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여기 나는 누구냐?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했던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도 사단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이 없을 때 성경은 여기 뭐라 하겠는가? 나, 가브리엘을 도와서 이 모든 사단을 막아 싸우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너희 군, 프린스, 즉 미가엘뿐이다 너희 군, 군대 장관 미가엘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누구를 돕는, 누구를 위한 존재냐? 하늘 신민들과 백성들, 사단의 모든 것들을 대응해서 하늘 신민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돕는 그런 신부님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미가엘이다 혹은 천사장의 신분으로 그 모든, 말하자면 예수님의 갑옷을 입으시는가? 보통 때는 예수님은 누구예요? 메시야, 우리의 구주예요 보통 때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로 서 계신 분입니다 대제세장으로 서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시하는 왕으로 우리 앞에, 만왕의 왕으로 서 계십니다 근데 왜 이분이 대군 미가엘로 이렇게 옷을 갑주를 입으시느냐? 그건 언제인가? 사단을 대적하고 이 모든 큰 우지적 전쟁에서 선악의 큰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때 모든 천사를 거느리고 악을 징취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역사적 상황의 주권자로 역사하실 때는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하는 대군 미가엘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미가엘이란 이름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이름입니다 그 말은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나와 같은 하나님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바로 미가엘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12장 9절에는 하늘의 전쟁이 묘사되면서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 미가엘을, 사단이 미가엘을 대적하는 것을 봐요 여러분, 사단이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분에 대한 오해죠 왜 그러냐? 사단은 하나님의 한 분인 걸 알아요 그래서 여기 야고버서에 보면 그 말이 아주 잘 묘사됐어요 사단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고 사단이 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고버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강 사이의 중보의 모습으로 본체에 형상이 없으신 하나님이 본체에 형상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사단은 무엇처럼 느꼈느냐? 자기도 빛의 존재니까 자기와 같은 천사들 중에 하나로 보고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 천사들의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는 오두머리, 주권하시는 어른으로 등장하신 그분을 자기와 똑같은 천사 중에 하나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미가엘이라고 하는 킴센 천사의 모습으로 그 갑주를 입으신 예수님 인자의 형편으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말은 대군 미가엘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고요? 이제는 보좌에 가만히 앉아계신 분이 아니고 뭐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죄들을 악들을 징치하고 사단의 권세를 몰아내고 온 우주를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평정케 하실 그 일을 위해서 드디어 보좌에 일어나셔서 직접 우리 계로 오시는 천사장 미가엘의 천군의 대장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분이 예수님인 이유는 또 뭐냐 여기 계시록 10장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천사장 대군 미가엘입니다 온 우주의 천사장의 천사들의 어둠 머리로서 어른으로서 그 믿는 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원하고 돕고 구하기 위해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신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보증이 됩니까? 스테반은 앉아계신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해 내려오시는 정말 사단을 물리쳐낼 권세로 내려오시는 일어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보면 그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있었다 왜 이게 이 작은 책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분명하냐 이 작은 책은 뭡니까? 여러분 이 책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뭐 이거 어떤 분들은 뭐 다니엘서다 뭐 이것이 여러분 이건 요한 게시록입니다 그럼 게시록에서 이 모든 것들의 근거를 찾아서 게시록이 게시록을 해석하게 하는 것이 훨씬 게시록을 읽으면서 열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시죠 요한 게시록 속에는 지금까지 책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보좌에 앉으시니가 뭘 가졌어요? 책을 가졌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책이 있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 있던 그 책은 인봉된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봉된 책을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이 인을 뗍니다 예수님이 인을 뗍니다 자 일이 일곱인으로 인쳐졌는데 여섯째 인을 뗐습니다 일곱째 인을 뗐습니다 그럼 이 책이 다 인이 떼졌으니까 이 책은 무슨 책이 된 거예요? 열린 책이죠 열린 책이죠 그러니깐 이 책이 다 열렸으니까 인봉된 책이 아니니까 이제는 주님의 손에서 주님이 계시록 5장 8절에 하나님의 손에서 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취한 이 작은 책을 주님이 책을 취해서 인을 다 뗐다 이 말이에요 인을 다 떼셨으니까 열린 책이 아닙니까? 그러니깐 여기 힘센 천사의 손에 들었던 이 책은 바로 예수님이 보좌에서부터 취한 바로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힘센 천사의 모습으로 나누신 미가엘의 모습 천사장의 모습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는 이 천사는 예수님이 분명하죠 이 책이 누구 책이니까 예수님 책인가 그것은 뭐예요? 승리의 책이에요 거기에 복음의 모든 놀라운 예수님께서 이루어셨던 십자가의 증거 부활의 증거가 기록된 책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해야 될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들을 그 안에 기록한 것을 열어서 우리한테 열었으니 이젠 누구한테 줘야 돼?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주시러 온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겠는가?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발이 모든 것을 밟았다는 말은 우리 모든 것들을 주권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와 1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에게 내가 내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바다와 땅을 밟으셨다는 말은 이 온 지구성 이 모든 지구의 모든 지구성의 모든 것들을 주권하시고 주권하시는 예수님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피고 살았으니까 이 지구의 주권을 회복하셨으니까 주님이 이 지구의 주권자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일곱 우레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가 일곱 우레를 바라는데 이 우레소리는 우레소리는 심상치 않죠? 여기 우레소리는 아무데나 나지 않아요 특별히 이 10편, 29편을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바다에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으며 큰 물 위에 있으면서 큰 우레소리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이 우레소리가 하나님하고 관련되어 있고 여호와는 특별히 이 우레소리에 특별히 뭐가 있느냐 관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본인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12장 28절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명절날 예배하러 올라왔어요 명절날 예배하러 올라왔을 때에 헬라에서 온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빌립에게 얘기했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가 예수님께 지금 손님이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는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이렇게 됐구나 하시면서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였다 했는데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 하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했다 예수님의 소리를 무슨 소리로? 천사가 말했다 아니 하나님의 소리를 그런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 위한 것이다 이러면서 심판 무슨 심판이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랄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자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세상의 심판 세상 임금 사단이죠 바기를 몰아내고 쫓아내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무슨 소리로? 우레와 같은 소리였습니다 여기 요한은 이미 이 소리를 그때 들었습니다 이 우레 소리는 누구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한 이 우레 소리와 같은 소리를 바란 신센천사는 누가 분명해요? 책을 써네 가진 것도 예수님 그 음성 나오는 그 우레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음성인 것은 우리는 알게 되죠 무엇보다도 그는 무지개와 같은 이 형상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일곱 이 여기 우레가 이렇게 사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레 소리를 바라더라 이 일곱 천사가 여기 나란 이 분이 예수님인 걸 우리가 봤고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봤으면서 우레를 여기 바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일곱 번 우레가 우려질 때 그 소리를 기록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기록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레와 같은 소리로 내가 이미 영화롭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영화롭게 하였다는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그냥 우레 소리로 들었어요 요한만 알아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린지를 이번에도 마찬가지 요한은 이 우레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레 소리를 기억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기록하지 말라 그건 기록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왜 기록하지 말라 했을까요 그것 좀 궁금해 저는 이 게시록을 읽으면서 그 소리가 정말 궁금해요 이 우레 소리 이게 뭐였을까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이사야 34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짝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짝이 있는 성경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34장 16절에 그런데 빠진 것이 없다 그런데 성경에 빠진 것이 하나 있어요 빠진 것이라는 뭐 표현 보다는 우리들에게 비밀로 되어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마태로움 이사장 36절에 보면 그날과 것이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날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다 돼 있지만 한 가지만 빠져 있어요 뭐 그날과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만 빨았습니다 아마 요한이 거기에 들었던 것은 혹시 그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들기도 해요 혹신 그것은 심판의 때가 알렸다 하고는 심판이 임하였다는 말은 이미 우레소리를 한번 들었거든요 요한 보금에 그러니까 요한 보금을 기록할 때나 게시록을 기록할 때나 그런 시처가 한 사람의 생애 속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 같으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때도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우레소리가 날 때 이제는 세상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아마 그 세상임금이 내려온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우레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우레소리는 기록하려고 했더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심판 단순한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번엔 심판에 때관한 것이 아니었을까 뭐 그날과 그날과 그시는 아버지께만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일리를 위한 것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그것은 기록되지 않은 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대신 기록하는 대신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온곳을 주권자죠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일을 가르쳐 맹세합니다 누구예요?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면서 가로대 지체하지 아니한다 지체하지 아니한다 뭘 지체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우레의 소리가 이런 그럴 가능성이 있죠 무엇인지 비밀에 비춰졌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그 말을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일곱 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을 설명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선지아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곱 천사 마지막 나팔 소리 진노의 최종적인 여섯째 나팔이 아니고 일곱 번째 나팔은 마지막이니까 최종적인 심판의 나팔일 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누구를 가르쳐 맹세했느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을 가르쳐 맹세합니다 창조주를 가르쳐 맹세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시죠 열린 책은 소년에 열린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의 말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은 지금 다 열렸으니까 이 안에 기록된 모든 복음의 모든 약속 은혜의 약속은 뭐예요?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복음 그 안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그러면 은혜의 약속은 이루어졌는데 그 복음 안에는 무엇도 있느냐 이런 것도 있어요 복음 안에는 이미 다섯 번째 인을 뗐을 때 무슨 일이 있냐면 죄다 나래 영혼들이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지 않고 언제까지 했을까요 했을 때 조금 기다려 너 종선지자들과 같이 네 형제들도 죽임을 당한 자기와 같이 죽임을 당한 수가 차면 그때 다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그 복음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의 말씀 속에 있는 복음은 무엇도 복음이냐 심판도 복음이에요 공의의 심판도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곱인을 설명할 때 나팔이라고 하는 일곱인이라고 하는 복음의 역사를 설명할 때 그 안에는 나팔이라고 하는 심판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복음 안에는 심판도 나팔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은의의 모든 언약들과 은의의 모든 것들은 이미 성취되어 있지만은 뭐만 남았다? 이제는 예언 심판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예언 그래서 오랜 시간 정말 그 어둠에 쌓여서 옳고 이 그름 또 어떤 것들은 진리와 비진리가 그렇게 혼돈되어서 그래서 어떤 얘기는 상급이입이 되고 어떤 얘기는 벌이 예금되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섞여있는 그 경점이 지나가면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나서 공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펼쳐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복음이죠 이런 복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공이가 들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끝내 우리들이 그렇게 애타기 기다리든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의예가 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서 이루어지면서 영원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열려지는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이 복음이 다 이루어지겠다 이 복음이 다 완성되겠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영원한 때 전부터 이뤄던 이 모든 복음이 완성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복음의 완성은 우리가 좀 더 뒤에 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때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여기 계시록에 포함되어 있는 심판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공의의 심판 이건 나팔소와 관련되어 있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주권적 심판입니다 공의의 심판이라는 것은 바로 현세적 의미의 예비적 심판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도 예비적 의미의 역사적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그들이 현실적으로 겪는 하나님의 그 모든 심판도 받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종말 심판 그 다음에 종말 심판에 또 심판을 그 외에 현세적 심판을 받게 되느냐 그 이유는 환난받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려면 천천 백이라야 모든 존재들이 보는 앞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 공의의 심판은 최종 심판과는 좀 다른 심판이에요 이제 게시록이 열리게 가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최종 심판은 상관없어요 아무도 주권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주권자인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여기 말한 것처럼 이렇게 선지아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시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8절로 넘어갑니다 또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들리면서 이 사건이 이렇게 복음이 이루어진다 하면서 또 주님이 다른 메시지를 주시네요 과연 이 메시지는 무엇일까 흥미진진합니다 지속적으로 또 이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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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